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에서 눈 오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파워 디렉터 앱에서 눈 오는 효과를 적용하는 강좌를 올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눈 오는 방향도 수직으로 온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눈이 온다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눈이 온다던가 다양한 눈의 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굉장히 많은 폭설이 내리는 거죠. 이러한 폭설을 적용한다던가 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 디렉터 앱을 터치합니다. 파워 디렉터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파워 디렉터 앱을 설치하세요. 파워 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새 프로젝트라고 여기 있죠. 이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보면 미디어 추가가 나오죠.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 여기 비디오가 있고 사진이 있죠. 그리고 컬러보드가 있는데 컬러보드는 색상 사진입니다. 저는 여기서 사진을 터치해서 사진을 가져와서 눈 오는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터치했어요. 여기에서 사진을 이 부분을 터치하면 자기 스마트폰의 폴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역삼각킹을 터치하세요. 다른 폴드로 가고 싶으면 저는 여기에서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서 눈 오는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툭 터치하니까 일자가 생겼죠.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밑에 아래쪽에 보세요. 사진이 이와 같이 왔죠. 이 사진을 길게 늘립니다. 이렇게 늘리려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생긴 이것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은 길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쭉 늘려줍니다. 자 그렇게 늘린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기본 편집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요. 여기에 화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화면 비율. 이것을 터치해서 화면 비율을 먼저 정하세요. 유튜브에 올릴 것 같으면 16대 9로 해야 됩니다. 쇼츠는 9대 16으로 해야죠. 저는 여기서 동영상이 올릴 거니까 16대 9에 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화면이 이렇게 됐죠. 이 사진이 16대 9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딱 맞추려면은요. 뒤로 빠져서 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맞춤 및 채우기가 있어요. 맞춤 및 채우기를 터치한 다음에 여기 채우기 있습니다. 이 채우기를 터치해요. 그러면 이 사진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화면에 이렇게 꽉 찹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를 넣어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맨 아래쪽에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눈으로 넣는 효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보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편집이라는 게 있죠. 여기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화면에서 메뉴가 쭉 나옵니다. 여기와 같이 여기서 메뉴가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쭉 나오는데 눈으로 넣는 효과는 제가 두 종류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데코라는 곳에서 눈으로 넣는 효과를 가져와서 하는 방법과 눈으로 넣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결합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데코에서 눈으로 넣는 효과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눈으로 넣는 효과는 이 스티커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스티커에 있지 않아요. 이 데코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를 터치합니다. 데코 터치하면 이렇게 위에 메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자연을 터치합니다. 눈으로 넣는 효과 이런 것은 자연이죠. 그래서 자연을 터치하면 이렇게 쭉 위로 올리면 눈으로 넣는 효과가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눈이 와있죠. 나무에 이 눈으로 넣는 효과가 지금 현재 제가 체크하는 이것이 눈으로 넣는 효과입니다. 다시요. 눈으로 넣는 효과가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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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것 이것과 이것 이렇게 눈으로 넣는 효과가 있어요. 눈으로 넣는 효과 하나만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져옵니다.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다운 안 받았으면 다운 표시가 있습니다. 다운을 받았어요. 받으면 화면에 참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 더하기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있죠. 이것을 터치하세요.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세요. 밑에 둘째 타임라인에 넣는 효과가 왔죠. 이것도 길게 이렇게 늘려줄 수 있어요. 늘려줍니다. 그럼 플레이 해볼게요. 자 플레이합니다. 화면에 눈이 오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눈이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와요. 키네마스트에서는 이 눈으로 넣는 효과를 가하자면 중간에서 길게 늘리면 자꾸 툭툭 꺼내져 버려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운데 이 파워 디렉터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제가 다시 더 늘려 볼게요. 길게 늘려놔도 이 앞에서 다시 플레이 하면은요. 눈이 지금 화면에 보세요. 화면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눈이 툭 꺼내져고 꺼내져고 그런 현상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이 자연스럽게 오고 있죠. 요 부분에서는 키네마스트 보다 파워 디렉터가 더 한 발 앞습니다. 그런데 눈의 양이 적죠. 그럴 때는 이 눈 효과 이것을 아래쪽에 타임라인 이것을 선택해가지고 복제를 해서 이걸 복제를 하면 두 개가 되었죠. 복제를 해가지고 하면은 눈의 양이 많아집니다. 일단 데코레이션 데코에서 데코는 데코레이션 장식이란 뜻입니다. 데코에서 눈의 효과를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화면을 가로를 해서 동영상 눈 오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파워 디렉터 앱의 설정에서 아까 세로로 된 것을 가로로 설정을 바꾸어서 가로 모드에서 동영상을 가져와서 눈 오는 동영상을 가져와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까처럼 이런 사진은 가져왔어요. 제가 미리 가져와 놨어요. 동영상을 가져오려면 왼쪽에 이것을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하세요.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동영상을 가져와야 되니까 지금 현재 텍스트잖아요. 비디오 라고 있어요. 비디오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비디오를 딱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 제 경우에는 저는 눈비 크로마 키라는 것을 다운을 받아서 여기에 모두 저장을 해놨어요. 툭 터치합니다. 눈비 오는 크로마 키를 다운 받는 방법은 파워디렉트 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고 일반 유튜브 앱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을 하나 적용 시켜 보겠어요. 이것을 현재 여기 보세요. 이것을 터치했어요. 터치한 다음에 플러스가 생겼죠. 동그라미 플러스가 생겼죠. 터치해서 가져옵니다. 타임라인에 타임라인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 화면을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역조절점을 눌러서 쭉 잡아당기면 화면에 꽉 채웁니다. 그럼 까만색 있죠. 까만색 눈이 와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검은색을 없애느냐면요. 밑에 보세요. 밑에 메뉴가 많이 있죠. 여기서 쭉 이렇게 가면요. 여기에 혼합 이란 것이 있어요. 혼합 검은색을 없애고 눈만 남겨놓는 거예요. 혼합 을 터치합니다. 혼합 을 터치해서 그 다음 스크린을 터치하세요. 스크린을 꼭 터치하면 검은색이 사라집니다. 스크린을 터치할게요. 툭 터치하니까 검은색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오른쪽 조절점이 있죠. 이걸 위아래로 올리면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눈이 더 선명해 보이죠. 배기가 뒤로 여기서 뒤로 가기가 두 번 있죠. 두 번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에 플레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 터치하면 이와 같이 눈은 효과를 동영상으로 다운받아서 적용시킵니다. 파워디렉트도 이런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많이 있어요.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이건 제가 삭제하겠어요. 다시 사고 삭제하고 다시 다른 눈을 가져 보겠어요. 이번에는 다시 레이어를 터치해서 역시 아까처럼 비디오를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터치해서 제가 눈 비어오는 크로마키용 동영상 다운받은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받아 놓고 가요.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해보겠어요. 이것을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혼합이라고 했죠. 혼합으로 갑니다. 혼합 있죠. 혼합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스크린 탁 터치하라고 했죠. 스크린을 터치합니다. 스크린을 터치하면 검은색이 없어지고 눈만 남아요. 그래서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뒤로 가겠죠. 이것을 두 번 터치합니다. 툭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프레일을 시키보면 화면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이리로 들어가 볼게요. 레이어로 들어가서 가서 터치해서 비디오 터치해서 제가 받아놓은 눈비 크로마키 제가 여러가지 쭉 받아 놨어요. 비도 있고 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다운받는 방법은 파워 디렉터 앱에서 키네마스터 에서도 있어요. 유튜브 앱에서 이런 동영상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에 놓고 이 터치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화면에 이와 같이 눈이 오죠. 이와 같이 눈이 올 때 검은색을 없애버리고 혼합을 터치해서 스크린을 터치하면 검은색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런 영상을 눈비오는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결합을 시키세요. 이상 파워 디렉터 앱에서 눈 오는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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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